오늘은 부의 추월차선, 완결판, 언스크립티드라는 책을 가지고 천억 부자도 파산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억 부자, 왜 파산할까요? 언뜻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쵸? 1년에 1억씩만 써도 일단 돈이 줄어들지 않을 거예요 왜? 이자가 있으니까 이자가 1%만 연에 붙는다고 해도 천억이면 10억 아닙니까? 그러면 1년에 3억, 4억, 10억을 써도 돈이 줄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왜 천억 부자는 파산하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 재테크에서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재테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야기를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천억 부자가 파산하는 이유는 바로 소비주의의 속임수에 있습니다 소비주의 속임수라고 MJ 드마컨 표현했는데요 이것은 등식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등식은 뭐냐? 빚은 생산 그리고 소비 빚이라는 것은 생산이 소비보다 작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즉 소비가 생산보다 커지면 빚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천억 부자도 파산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아주 간단하고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이 공식 자체가 사실 재테크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공식을 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빚이라는 것은 버는 것보다 더 쓰는 것이고 생산보다 더 큰 소비라고 MJ 드마컨은 정의했습니다 즉 우리가 보통 카드빚 아니면 학자금 대출 이런 빚이 있잖아요 그 빚이 생기는 이유는 내 소득보다 더 쓰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것을 한 단계 다른 단어로 바꿔볼게요 번다는 것을 생산이라는 단어로 바꾸고요 쓴다는 것을 소비라는 단어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생산보다 더 큰 소비를 하기 때문에 빚이라는 것이 생기게 된다고 정리할 수 있어요 즉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하루에 생산하시는 것보다 그게 뭐 가치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요 상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산하는 것보다 소비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은 빚이 생기신 거다 뭐 대학생 때 생각해 볼까요 학자금 대출 생긴 이유는 학생 때는 돈을 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학비를 미리 쓰는 거죠 더 써버리는 거죠 난 소득이 없는데 학비로 쓰게 돼요 그러니까 학자금 대출이 생기게 되는 거죠 뭐 아파트 대출도 마찬가지죠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니까 내가 지금 벌어놓은 것보다 혹은 버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빚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생산보다 더 큰 소비를 우리가 할 때 빚이 생기게 된다 이 빚이라는 것은 갚아야 할 돈일 뿐 아니라 생산에 있어서도 적자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총 자산이 마이너스 50만 달러라면 생산한 것보다 마이너스 50만 달러를 더 소비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생산한 게 100만 달러다 그런데 150만 달러를 썼기 때문에 50만 달러어치의 마이너스가 생겼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학자금 대출에서 대학에서 학자금 대출 받으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버는 것보다 미리 학자금 대출을 끌어서 썼기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이걸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핵심은 뭐냐 당연한 거 아니야 100만 원 쓰고 150만 원 저축하면 50만 원 저축할 수 있는 거지만 반대로 150만 원을 쓰고 100만 원 저축하면 50만 원 빚이 생긴 거 너무 당연한 말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이 사실이 우리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 치명적인 영향은 여러분들의 부자되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게 대체 무엇이냐 이거 본 거예요 빚은 미래의 노동을 강제한다는 겁니다 빚은 미래의 노동을 강제한다 무슨 얘기인지 확 와닿으시나요 빚은 미래의 노동을 강제한다 무슨 얘기냐 빚은 미래의 노동을 강제한다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명품백을 샀습니다 내가 200만 원 월급을 받고 있는데 1000만 원짜리 가방을 하나 샀습니다 마이너스 800만 원이잖아요 이 800만 원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결되죠 내가 회사 가서 일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이렇게 노동을 해야지만 그럼 나는 월급을 받아서 이 돈을 갚을 수 있는 거잖아요 즉 이 마이너스 800만 원을 다르게 생각해보면 뭐냐면 내가 앞으로 200만 원 월급을 받고 있으니까 4개월 동안 이 가방 때문에 나는 강제적으로 노동을 해야 되는 상황에 내몰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마이너스 800만 원 때문에 200만 원 월급 생활자니까 4개월 동안 앞으로 내 시간, 내 노동을 강제로 담보 잡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빚이 가진 무서움데요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의 노동력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리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거나 다른 생산적인 뭔가를 하고 싶어도 이 빚이 있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여러분들의 시간을 저당 잡히게 되는 겁니다 엔트완 워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요 NBA 농구 선수였습니다 10년의 선수 생활 동안 1억 1천만 달러가 넘는 돈을 벌어들었다고 해요 1억 1천만 달러를 제가 환율로 구해보니까 1,400억인가 그렇더라고요 1,300억인가 근데 제가 이제 편의사 1,000억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 1,400억의 돈을 벌어들인 NBA 농구 선수가 어떻게 되느냐 주체할 수 없는 소비활동으로 모든 빚을 지게 됩니다 이 1,400억 원의 돈이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소비활동으로 인해서 엔트완은 이제 가족들을 위한 고급 부동산을 사고요 외제 자동차를 사고요 수행단을 위한 사치스러운 선물을 주고요 최상의 디자이너 의상을 구매하느라 수백만 달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파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1,000억 원의 돈 이자만 해도 10억이 붙습니다 1%라고 할지라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제 평생 정말 원없이 돈을 써도 뭐 정말 돈 걱정이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쓰기 시작하니까 1,000억이 우스운 거죠 금방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 엔트완의 사례는 우리가 뭔가 빚을 지고요 우리가 뭔가 가난하게 사는 것은 어디에 달려있냐 내 소비에 달려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여러분들이 100억, 1,000억이 아니고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일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소비가 그것보다 작으면은 여러분 통장의 잔고가 계속 쌓일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새 경제적 자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한 달에 1,000만원을 벌고 한 달에 3,000만원을 벌고 한 달에 5,000만원을 벌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루에 소비가 한 달에 소비가 그 이상 되신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부자가 될 수 없고 경제적 자율을 잃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시면은 요즘 절약 브이로그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절약이 돼야지만 모든 재테크 경제적 자유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고 싶으면 다 사고 먹고 싶으면 다 먹고 좋은 옷, 좋은 가방 메고 이러면서 경제적 자율이 늘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재테크의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소비주의, 소금수와 빚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떤 꼴을 만들어 놓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혹은 내가 물건을 사가지고 이거 갚아야 될 돈이 있다 이러시다면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지금 직장을 때려치우고 꿈을 쫓을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뭔가 당장 하고 싶어요 근데 그 빚 때문에 그 빚 때문에 나는 아드바이트를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에 내몰리는 겁니다 그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뒤로 미룰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건강이 안 좋은데 내가 내일도 회사에 나가고 모레도 회사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왜 그렇죠? 내가 소비주의 소비를 막 해놔서 그 빚을 갚아야 할 빚이 있기 때문에 내 몸이 주투나 나쁘든 회사에 목을 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이 아닌 원하지 않는 삶으로 점점 인도에 가는 겁니다 소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소비를 잘못하면은 내 미래를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나 오늘 즐기고 싶어 나 오늘 그냥 명품을 매고 싶은 것 뿐인데 이런 단순한 감정과 이런 뭔가 정말 순수해 보이는 그 욕망 그것이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인생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끌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재테크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 아끼는 거예요 아끼는 거 아끼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요즘 사실 아끼는 건 되게 우습게 생각하죠 왜냐면은 뭐 주시투자 코인 부동산으로 정말 쉽게 몇 년 만에 몇 십억 벌고 뭐 유튜브 보면은 몇 천만 원 몇 억 벌었다는 사람 워낙 넘쳐나니까 야 내가 이거 뭐 오늘 과자 천 원짜리 먹고 800원짜리 먹고 이렇게 무슨 의미가 있나 현타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 모르겠다 나도 그냥 먹고 싶으면 먹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아끼셔야 됩니다 아끼셔야지만 여러분들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시작점에 서실 수 있다 저도 실제로 굉장히 뭔가 아끼는 편입니다 정말 뭐 저는 뭐 음식을 먹을 때도 맛있는 걸 먹기보다는 먹고 싶은 걸 먹기보다는 그냥 뭔가 한 끼 때울 수 있는 거를 아직도 먹고 있고 또 뭐 뭔가 걸어갈 수 있는 거리면은 대중교통 이용하기보다는 웬만하면 걸어다니고 택시는 거의 타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쌓이고 쌓여 쌓여가지고 제가 20대 때 20대 제가 책에 썼지만 28인가요 27인가요 그때 1억 원을 모으게 됩니다 뭐 20대 때 뭐 돈을 벌어봐 얼마나 모으겠습니까 직장생활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아끼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되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소비가 통제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경제자유 이루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M.J. 드마크 여기서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 소비주의를 배격했고 생산주의를 통해 생산을 종준함으로써 기업가적 각성에 도달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소비는 통제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되는 건 뭐냐 생산을 하셔야 됩니다 생산이란 게 뭐 공장에서 물건 만들라 이것도 물론 포함되는 얘기지만 내가 뭔가 가치 있는 뭔가를 만들면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돈을 벌어다 줍니다 그래서 M.J. 드마크도 빚이 없고 내 집을 운전해 소유할 수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잘 살길 원한다면 여러분들 잘 생산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산하시는 서비스 됐든 상품 됐든 간에 그런 것들이 가치 있고 그 가치가 사회에 도움을 준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집은 점점 커질 거고요 여러분들의 차는 점점 좋아질 겁니다 실제 우리가 많이 봤죠 유튜브도 그렇잖아요 유튜브에 100만 200만 300만 구독자 가지신 분도 있잖아요 그분들의 컨텐츠를 보면은 그 컨텐츠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얻는단 말이죠 그게 즐거움이 될 수도 있고요 유익함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사회에 좋은 가치들을 제공하니까 그들은 자연스럽게 부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생산을 해야지만 뭔가 부가 따라온다 돈이 따라온다 그리고 소비는 줄여야지만 뭔가 내가 견제적 자유로의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다 생산과 소비가 결국에는 부자되는 정부 키입니다 키 이것이 내가 풍제되지 않으면은 절대 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를 미래를 얻을 수 없다 라는 것을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에서 생산자로의 전환은 생산자로서 행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리를 쫓지 말고 이끌어라 다져진 길을 가지 말고 세기를 내라 가맹사업권을 사지 말고 만들어 팔아라 임대료나 로열티를 내지 말고 받아라 빌리지 말고 빌려줘라 브랜드를 사지 말고 만들어 팔아라 사원이 되지 말고 사원들을 고용하라 홈쇼핑을 통해 물건을 사지 말고 팔아라 블랙프라이데이에 사지 말고 팔아라 생산자가 되면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바뀝니다 생산자들은 최신의 유행에 돈을 쓰지 않고요 최신 상품으로 불길을 일으키고 그것들 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낼까 고민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업체 소유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당장 생산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특히 요즘 SNS에서 너무 발달해가지고 내가 뭐 특히 컨텐츠 글,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기가 굉장히 쉬워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생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생산자로서 가치가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내 소비를 통제한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의 그 삶에서 자유가 오고 경제적 여유도 생기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업부자도 파산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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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